머리 밀어보려고 하는데 불편한 점 있냐고요? 있죠. 일단 겨울에 겁나 추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름에 시원할 것 같은데 여름에 겁나 더워요. 이게 햇빛이 그대로 와버리니까 이게 막아주는 게 없어. 오히려 모자 쓰는 게 덜 더워. 장점은 남들보다 거의 한 0.5배 빨리 쉴 수 있어. 거의 뭐 그냥 미나 거예요. 경광석화. 내가 요즘 슬래에 징징돼서 미안한데 하다 보니까 그냥 겁나 꼴 받을. 1,680 찍어줄 생각이 안 들어. 이거라니까 진짜. 많아 음식도 먹어야 돼. 거기에다가 한 번 삑 나면 사이클 개무너지고. 카운터 해줘 법법. 무력도 조건. 그냥 뭐 처단자는 아크라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족쌀란 족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아수만 크잖아. 진짜 그게 나네. 얼굴이 세 개네. 여러분들 큰 거를 보지 말고 저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니까요? 얘들아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안보여?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야 이게 맞다. 야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지. 얼마나 깔끔해. 이게 쓸래지. 아 맞다. 니케 지금 솔로레이드 열리잖아. 어 잠깐만 니케? 그거 요번에 나온 그 친구 퀸시 이겨? 그 잠깐 뽑을까? 그게 또 성능이라며. 이게 들어보니까. 또 뽑으러 가야지. 자 현재 115장에 5만 8천. 와 근데 얘 진짜 얘 지린다. 아니 얘. 근데 이게 얘가 지금 사격 자세가 말이 안 된다고요?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제발 조자 달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더 달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엔 느끼가 핏줄이 너무 많아요. afil cream. 뭔데? 누군데? 뭐야 또 필그린!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확률이 말이 안 된다! 야 요즘에 필그린도 만화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어. 아니 잠시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노아가 0.045인데 왜! 왜 나만! 어딨어 이 노아 년 어디 갔어 이 년 개년 미친 2코강이야? 아니 얘가 2코강이 되네. 야 라푼젤이 산 코강인데 네가 지금 라푼젤 따위 타러 가는 건 좀 아니지. 2,400원 코강이냐고요? 근데 보스 나오고 가도 상관 없던데 어차피. 젤론 델이라 가지고. 몽환군단군요. 사실 여기서 유광 먹는 거 아니면 별 의미 없기는 해 이제. 66채 같이 잡으실 뿐. 아니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오더라고 사람들이. 66채 같이 잡을 사람. 오 사람들 온다 사람들 온다. 이득하게 끝나고 지금 부랴부랴 달려왔구나. 전방이야? 믿고 아이씨. 천방을 풀어버려가. 마지막 꼭대 풀면 어떡해. 자 오늘은 과연 해도를 줄 것인가. 오늘은 과연 룬을 줄 것인가. 아우.. 우클릭 누르면 끝이야? 아 우클릭 한 번 누르면 끝나는 거였어? 이거 뭐야 설마 여기까지 가야 돼? 잠깐만 토토이키 옆에 있는. 근데 생각하니까 두 번째 해도가 나왔을 때. 깨달음 포인트 물량. 저걸로 인해서 뭐가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거지? 유물에서 산호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어 그건 좀 큰 변화기는 하네. 근데 슬레이어는 별거 찍고 싶지 않은데. 널 못 지나간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이 새끼들 그냥 궁쇄를 안 해? 예이 가득해. 아 자크가 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게임이? 적당히는 몰라. 미드 탑 다 터지고.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고기를. 그래 이거지. 바텀이 터졌을 때 바텀 싹. 와. 구원진이 60점.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나이서 나이서 나이서. 어 뭐야 쏘리. 아 뭐 무난하잖아 이거. 나 빼드 했습니다 저희. 훌륭했어. 내가 아무리 데스가 많아도. 염향력을 확실했다는 거잖아. 실버의 정이냐 이게 무슨. 우리 호흡 좋았어. 나쁘지 않았다 우리. 문도님 여자세요. 정글님 여자세요. 서포님 여자세요. 또라이 하나 잡혔네. 오오? 바텀 형님들 저 안전백질 내면 되나요? 어어? 어째서? 문도님. 아아 문도님. 다이브라뇨 다이브라뇨. 요즘에 폭탑이 세요. 어어? 데려가긴 했는데. 어렵네. 우어어? 오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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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진짜 답답하네 게임 일단 일단 뒤로 가자 이거 뒤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고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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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다이브 멈춰있게 진짜 킬 좋아하고 왜 죽어주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밀자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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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할만하다 끝내 끝내 제발 죽여 대사 다시 왔다 승급자 도대체 몇 번째 승급전인 것이냐 제발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제발 올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도대체 좌우로 терри티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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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렇게도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만해 그려집에 거쳐지마 아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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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나쁘지 그 자체성 있어 악 이친 checklist 어허허허 друзья 잘 researching 다 Jaime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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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진감 곤딱합니다 다이소 겨울 골다 승관 디스 이즈 버킹 골다코 예 Now, baby, come on!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